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에서 7호선 장암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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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작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우리열차 이번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역인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의정부 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1호선과 개화나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며,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받습니다. 출입문 받습니다. 출입문 받습니다. 출입문 받습니다. 출입문 받습니다. 출입문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